5달러일 때 마이너스 한 장. 핸드 크기 10. 신용카드로 마이너스하면 어떻게 되지? 아 핸드 떠 달라고. 아 널찍해. 샀다 랭스. 잉열 1홀 살관한데. 잉리. 아니? 일단 사. 비싸잖아. 일단 비싼거 사. 비싼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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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함. 캐슬. 비싼거. 뭐야. 하얀 하나도 없잖아 아니 하얀다 어디가냐 하얀다 어디가냐 하얀 버리다가 미국 가겠다 트위치 있는 곳 갈뻔했네 절제 음 심판 아이스크림 아니 뭐 침만 스위치 아 그런 녀석도 있었지 플러시 트리플 트리플 러시 유령? 꺼져 난 유령 따윈 미지연아 하트를 버릴 듯 피클 다행히 범위 성 진짜 천천히 큰다 면상배속 먼저 모아야겠는데 핸드 쭉 떨어지는거 봐 핸드 쭉 떨어지는거 봐 푸드 쭉 떨어지는거 봐 Ну 하lar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요 할거면 아이스크림 팔고있습니다. 야도 핵맨 야도가자 모든 그림카드가 뒤집혀서 나옵니다. 스페이드를 버릴때마다 앗 한방 아닌가 이러면 아쉽 스페이드를 버려야되는데 소모품 슬롯 스페이드를 버릴때마다 스페이드를 버릴때마다 스페이드를 버릴때마다 스페이드를 버릴때마다 스페이드를 베 chlorpольше 스페이 야드 스페이드를 버텨 어 어 어 어 으 으 으 으 뿅 뿅 덥 클럽을 버렸다 다 버려버렸어 팡팡이 탑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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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저거 이십분의 1라던데요 왔다씨 반파이어 잘라도 멀어야될거같은데 진짜 재밌는놔도모려 하트를 버릴듯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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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스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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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 아이카드 선에서 정리 그것이 야반도주니깐 하트 휘페드 어 천봉 천봉완석 유령 방화숙사 맛없다 방화숙사 내가 커지라니 스페이드 음 맛있다 여왕님 분명 이에요 퀸 없으니까 퀸 없으니까 진짜 큰 퀸 없으니까 진짜 큰 새빈 잭 투두 스티플투두 어플실 폴리크롬 베스카드 스티플투두 아니 내 카드 좀 뒤집지 말래 스티플 태OK 스티플프 더 figured 않다 한 바 컷 화잉 인과응보 골카 돈두배 저금따 원 안 한다네 편지 티플 칠판? 여기서 칠판 볼려면 백종재를 얼마나 해야되냐 근데 칠판 사고싶은데 22달러 하트를 버릴 듯 제어선에서 우리 이거 키워야되는데 실수했다 흑우 달러를 보유할 듯 난 달러같은거 안 모아 퀸 나오기 전까지 너무 약하네 스페이드를 버릴 때 공이다 다이야를 버릴줄 엠페로 다이야를 버릴줄 다이야를 버릴줄 엑스 다이야를 버릴줄 그 복사나 좀 계속 나왔으면 좋겠네 음 에스만하게 없어 한개 유형엔드 다이야를 버릴듯 다이야ター 다이야를 버릴줄 뱅성이 매배 아니 뱅성 싫다고 퀸 쌉니다 레드실인데 레드실 차마 스트렝스 발로 아기 여왕이 되다니 킹스틸 아 칠판 괜찮아 저것도 색깔 바꾸면돼 아무튼 바꾸면 다 되네 클럽 어 나 왜 20달러야? 나 왜 20달러야? 아 럭키 카드 터졌구나 이게 터지네 밴드 바로 쓰레기 되는데 음 임 아 뭐야 이것도 핸드 영향 받는거였어? 처음 알았네 진짜 몰랐다 엥 쓰레기 아 안녕하세요 어 어 각인데 어 아 뭐 넌 좋아 클럽 클럽 버리기 애매한 애들만 와우 개꿀맛인다 이거 그냥 낮은 것에 중뻘이 만드라 개꿀맛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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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아 앗 스페이드 디버프 오 이 정도는 칠판 좀 봐야겠다 아 으 으 으 에스 스페이드 디버프 와 다이아몬드를 버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판도 전에 써야되잖아. 야 도 별게 없네. 핵맨이다. 하이카드를 플레이하면 0달러가 됩니다. 0달러. 그러던가. 못. 히힣. 히힣. vibrato. 죽음 됐으 바보 콤보가 맛있거든요 근데 좀 아쉽네 밥 스틸 늘어나면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근데 칠판 근데 이거 뭐 나중에 다시 색칠하면 되지 하트 하트 메인 르 으 으 으 으 이 정도면은 파렌티는 좋으셨네 그러니까 쭉 파렌티는 깼네 맛이 없어 면허 달단 메뉴 삼겹살 하이카드 검지검지 어차피 그지랴 괜찮기네 근데 5달러를 버릴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누나 하이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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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티플 버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먹어야겠다. 어서 오세요. 안녕. 안녕.